닭 2마리 정종 반 컵 카레가루 이따 넣을 거니까 소금은 조금만 넣어 후추랑 생강불 반 컵이 좀 안 돼요 씻을 때 깨끗이 씻어야 돼 그런데 피 뭐 이런 게 남아있으면 닭 비린내거나 냉장고에 한 30분 놔둬야 돼 너놔 사례를 골고루 묻힌 다음에 계란 흰자 계란 흰자를 거품내서 넣으니까 더 부드럽고 더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계란 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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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도 한번 튀겨보면 봐, 떡이 팡! 할 수도 있어, 천루가. 위험해. 엄마님 배고파. 기다려요. 어? 어, 천루가 천루가. 떡이나 오징어 막 이런 거 튀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.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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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, 3, 반컵. 3, 2, 반컵. 3, 반컵. 이렇게 해가지고, 간장. 고춧가루